어쩐 일이세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여태껏 못 갔어요. 장가를. 그래서 궁금해서. 장가 갈 수 있는가. 네, 있는가. 보내드리죠. 그러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와, 진지하시다. 만약에 결혼을 못 한다고 말씀해 주시나요? 궁금해요, 진짜. 어떻게 나오려면 궁금해. 딸내미가 있네요. 똥차는 이영니다. 똥차는 이영니다. 똥차가? 앞에서 똥차가 갈아 막아가지고. 아이고. 민우가 잠겨놓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홍매살을 끼웠어요. 홍매살. 홍매살은 결혼이 안 되는 살. 아예 관심이 없어. 남자가 멋있어야 되고. 와, 잘났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 민우 씨. 네. 내가 볼 때는 기름은 3년이야. 기름은 3년이야. 기름은 3년이고 2, 3년 안에 반드시 엄마, 아빠 앞에. 웃으면서 이뻐 안 이뻐. 괜찮겠? 괜찮아 안 괜찮아? 물어볼 일이 있을 거예요. 아유, 좋네. 아니면 다시 오세요. 이는 우리의 울를 사용해보는 사람입니다. 아나. 한글자막 by 한효정